제가 살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? 수영 방학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근데 저도 뭐하기에 네? 해봤죠? 아직 제 캐릭터를 두 갤럭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어... 할 거예요 네? 모르겠어요 지수 언니가 꾸린 거 보면 지수 언니가 꾸린 거 보면 네! 저 봤죠? 수영 방학 오일